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리스에요 오늘은 제가 뭘 할거냐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 염색을 할거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갈색 여기는 검은색이에요 이만큼 머리가 잘하는거에요 갈색아 그쵸? 그래서 이거를 이 색깔하고 맞추는 염색을 할거구요 또 제가 머리가 지금 되게 길어요 이렇게 뒤로 보면은 허리까지 머리도 이만큼만 자르려고 해요 제가 미용실 예약한 시간까지 한 3시간 남았거든요 그래서 밥도 먹고 책도 있고 시간을 좀 돈에다가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음식을 못내으려구요 퇴근 며칠 퇴근 더 하늘 퇴근 방금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